오늘 마지막 마지막 자 자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비켜줄게 반칙을 해봐 저거 자 일단 인터뷰를 해봐야겠네 맞지? 인터뷰 하지말고 조사를 해라 조사를 꾸미라 자 어디 사는 몇살? 이번에 20살 예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나옵니다 이거 다 나옵니다 캠코동은 거짓말 바로 나옵니다 예 20살 운동은 했습니까? 무슨 운동 했습니까? 유도요 선수생활 했습니까? 안돼 이거 새옷이에요 자 옷은 내가 빌려드립니다 아니 저 안잡고 넘기는데 멘트 한번 해주시죠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괜히 일하는거죠 뭐 20살 꼬맹이한테 제가 KO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굴 빨간나 지금 아 메이크업 좀 하고 왔는데 많이 빨간네 많이 빨갔네 아 육수 손납까지 오늘 만약에 KO시켜 100만원 타간다 마실겁니까? 친구들 술 쏩니다 무조건 KO시켜야겠네 커피 10만원 맞죠? 100만원? 커피 10만원 커피 해갖고 돈이나 되겠습니까? 아니요 아 그렇죠 KO시켜야지 남자라면 500짜리인데 네 마지막인데 자 전만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마지막입니까? 신영자가 계속 세동해갖고 저 저분이 또 여쭤보네요 아니 안돼 안돼 야 좋대 람보르기니 지나간다 람보르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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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보르기니라 나온다 근잎이 근잎이 끝장난다 아 근잎이 아 근잎이 수가 알지 형님 람보르기니 한두번 보나 옛날에 가봤다 형님도 아 근잎이 아 근잎이 아 근잎이 쉬어야지 쉬어야지 죽는다 와 유대수리 치는데 흠 재송씨 파이팅이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요한행김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재송씨가 파이팅 해준다 암바 아아 아아 하하하하 어제 어제는 유대석씨도 왔더만 하하하하 김지성씨 맨날 오시네 와 이 친구 안할 것 같은 맘을 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고로 이분은 일반인인데 좀 까부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세요 프로파이트가 아닙니다 자자자 시간 되시고 시작 와 타육 좋다 타육 좋다 타육 좋다 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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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0만원 타겠다 10만원 타겠다 자 케이오 10만원 케이오 100만원 자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자 타이밍 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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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만 아니고 침대가 없지 피아노 아니 진짜로 눈이 막아가지고 자 자 그치만 아니고 와 봤지 다 보여드린다 그래 보여드렸어 안보이더더 자 이게 전략일수도 있습니다 케이오 안나가기 위해서 이런거 할수도 있으니까 몰아붙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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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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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새끼 안오노 와 시작 시작 자 30초 남았어요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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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좋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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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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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초 몇초 10초 10초 아 이건 봐봐봐 찍어라 봐봐라 이건 반칙이 아닙니다 안오라간다니까 지금 진짜 안보입니다 자 10초 마지막 10초 시작 시작 10초 한번 자 10초 10초 5 4 3 2 1 아 거기까지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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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아쉽게 100만원 못 따셨는데 소감 한마디 창갑이 5만원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 다음 기회에 저랑 한번 스파리에 붙어야겠네 자 다음 분 있으십니까 1 1 2 2 2 2 3 3